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7월 12일 네, 드디어 금요일 운세 작업입니다. 음, 7월 15일 금요일 밤에 9시에 학업은 진로운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방송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흐름이 저는 굉장히 빨라요. 그 방송에서 제가 한 번 사주를 했었는데 어우, 정신이 없어서 하루 종일 거의 잤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 때는 웬만하면 주역으로 좀 빠르게 점사를 치는 쪽으로 진행할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놀러오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경금이 뜬 날입니다. 기해년이고 신미월의 경술일입니다. 청관에는 무엇이 떴습니까? 겁제와 정인이 떴고요. 음, 그리고 술토와 미토까지 지금 연달아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선, 음, 해, 미, 술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일적으로는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음, 일단 신미월에 지장관 중 정화가 뜨겁게 활동을 하는 날인데 내일 또 경술일이다 보니까 술토라는 것 역시 보일러 글자란 말이죠. 그리고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미토라고 하는 여름 글자에서는 수기운이 막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목기운 역시 목기운이라는 것은 저의 생명을 관장하는 뼈대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 미 라고 하는 글자에서 좀 사그러들죠. 가라앉아요. 네, 그래서 미월에는 건강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로결석이라던가 물을 잘 안 마시고 좀 고기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특히 이 여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나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텍스트 형태로 제 운세 글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영상 보시기 힘든 분들은 제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쪽에 카페로 이어진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 카페로 건너오시는데 가입을 하실 때 가입 누르시고 댓글 하나만 적어주시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 일회 방문 댓글 하나로 해서 자동 등업이 됩니다. 그때부터 카페에 거의 모든 글들은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감목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본인의 일감 보시는 방법도 제가 제 채널에 또 만세력 읽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놨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카페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채널에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간목 시작하겠습니다. 가합일간 돈 들어오는 일들이 역시 자꾸만 생기는 시기고요. 회사의 업무 능력은 이번 달 좀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업무 계획은 발전이 아주 아주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을목하겠습니다. 을목일간은요.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아요. 그리고 준비 중인 사업의 발전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냐. 일처리 능력이 좀 떨어지는 날입니다. 일처리 능력 자체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수습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병화입니다. 병화일간 분들은 본인이 혹은 장성한 자식이 일의 방향을 새롭게 새로운 일을 하려고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주변 식구들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시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일제는 또 어떻냐. 오늘은 각 계좌에 분산된 금액들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뭔가 잔액이 부족해서 이체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자 이제 정화 넘어가겠습니다. 정화일간 분들은 시기적으로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막히고 그리고 이런저런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결실이 적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는 또 어떠냐면 앞으로의 금전 계획 자체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 가지로 환경이 받쳐지진 않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장대한 꿈 덕분에 힘든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토일간 넘어가겠습니다. 무토일간입니다. 무토는 12운성적으로 병화와 함께 흐름을 같이 합니다. 무토일간은 주변의 인맥이 바뀝니다. 퇴사하시는 직원들도 있고요. 이번 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적인 능력이 아주 최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는 결혼하신 무토 분들은 자식의 일이 잘 안 풀려서 마음이 심란해질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제 기토 분들입니다. 기토 분들은 시기적으로는 가족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사업을 한다거나 학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상대방한테 어떤 마음이라던가 행동으로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입방에 오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잘 되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잘못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오늘 또 일제는 어떠냐면 그동안 꾸준히 해오셨던 게 있을 거예요.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유학 준비일 수도 있고 이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거죠. 좀 성장을 했다. 아 내 눈에 보이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돼서 굉장히 뿌듯한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빨리 가서 금일관들 남았네요. 경금입니다. 경금일관은 시기적으로는 나 자신의 일보다는 이리저리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러 좀 움직임이 많은 시기입니다. 기부를 한다거나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대가 없이 돕는다거나 내 물건을 그냥 금액을 받지 않고 주게 되는 혹은 내 시간을 헌신하게 되는 기부재능 헌신기능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헌혈도 포함됩니다. 주변에서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싸우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대립이 되고 뭔가 회사 사람들끼리 싸우고 정치질하고 이런 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런 한편 또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냐 도움을 경금에게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의 힘든 상황을 알아주고 든든하게 뭔가를 해주는 하루가 됩니다. 주고받고 하는 하루가 되겠네요. 이제 신금입니다. 신금 분들은 본인의 어떤 진짜 실력보다 좀 포장이 과한 시기예요. 이게 잘못하면 사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 포장이 되는 거는 좋지만 과한 거는 좋지 않겠죠.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한편 또 다른 면으로는 오늘 하루 일지는 주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회사 안에 함께 얼굴을 마주치는 아는 사람 정도의 관계들 이런 사람들이 송사에 말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을 잘하다가 오늘 안 보여요. 그런데 법적인 일이 휘말려서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비리의 연료가 됐다거나 이런 일로 뉴스에 나올 수도 있고 신금분들은 그런 노출되는 부분에 좀 눈을 돌려서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청렴도를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신금분들은 이제 소일관들 보겠습니다. 임소입니다. 임소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자식이 있을 텐데 그 자식이 회사에서 혹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뭔가를 감투를 막는다거나 중책을 막게 돼요. 괜찮은 소식이죠. 그리고 학업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본인이 투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체계적인 규모를 갖춘 게 눈에 보여서 기쁜 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적으로는 많은 거를 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가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날인데 개실이 요만큼 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요만큼 그래서 좀 힘이 빠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이제 마지막 개수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개수일관 분들은 사업장이라던가 일하는 직장에서 뭔가 본인이 양보를 하게 되고 또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과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더 큰 기회가 넘어옵니다. 나중에 그런 걸 보상을 받게 돼요. 여름휴가를 못 갔는데 겨울에 좀 더 긴 휴가를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일을 굉장히 무식하게 많이 했는데 연말에 승진이라던가 아니면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일적인 현재는 일적인 계약이나 승인이라던가 내가 넘긴 어떤 일에 대한 단계성 있는 부분들 이런 체계적인 부분들이 잘 시원하게 되지 않고 계속 뭔가 연착되고 보류가 될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한편 오늘 하루의 일지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한다던가 담보성 문서라던가 부동산 거래라던가 투자라던가 이런 계약을 맺으려고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는 거죠. 작게는 보험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라던가 어떤 현금이 아니라 담보성 거래 그런 부분으로 본인이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계수분들은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생 정말 많으셨고 앞으로는 실시간 방송을 금요일 밤이나 늦어져도 토요일 밤에 이렇게 밤 시간대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한 9시 정도면 시작을 할 겁니다. 상담권이 만약에 급하게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늦춰질 수는 있어요. 오늘도 운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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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